그럼 내가 늙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세계도 있구나를 느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딱 문이 열리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거기 있어요. 그 분위기 속으로 내가 계단을 걸어서 탁 올라가면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런 세상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나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요. 그게 언제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서른다섯 쯤에. 안 늦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서생활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차와 닮은 삶을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차 전문 브랜드 맥파이 앤 타이거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게 있나요? 일상이 지루해지는 순간은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질 때인 것 같아요. 큐리어스라는 책에서는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새롭게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도록 탐구심을 잃지 않는 선배 한 분을 모셨는데요. 닮고 싶은 어른, 되고 싶은 4050을 만나는 요즘 선배 시간입니다.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성입니다. 네, 제가 인성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인성님이 좋습니다. 주변에 보통 인성성무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셔서 주변에서 인성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인성님.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누구신지 그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인성이고요. 저는 최근 11년 동안은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의 민족 브랜딩을 책임지는 일을 했었고요. 마케터 친구들하고 같이 배달의 민족을 좋아하게 하고 알리는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들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때 우리끼리 같이 했었던, 많이 나눴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도 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저 팬으로서 계속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숭님이나 규림님도 여기 요즘사에 나오셨었는데 항상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인성상무님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제가 간지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뵐 수 있겠지, 언젠간 뵙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요즘 선배로 또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근데 요즘에 또 새로운 근황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근황 토크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11년간 이제 배민에 있다가 최근에 또 퇴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근황입니다. 퇴사라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어, 퇴사한 사람이 제일 바쁘다고. 맞아요. 퇴사한 사람이 과로사한다죠. 백수가 과로사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뭐 하느라 바빠라고 하면 사실 뭐 하지 싶긴 해요. 그냥 일과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요즘에 일과. 아, 요즘에 푹 잡니다. 아, 푹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 보면 늘 한 8시 반. 그게 푹 잔 건가요? 잠깐만요. 출근하는 사람 8시 반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8시 반. 저 12시면 자서 8시 반쯤에 일어나고 운동하는 데 시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쁠 때는 운동하는 시간 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라톤 준비하거든요. 아, 그리고 가을에 나가세요? 네, 풀코스 마라톤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려면 달리기를 꽤 많이 해둬야 돼요. 평소에. 평소에 많이 달려둬야 돼요. 평소에 많이 달려둘려면 시간이 많이 쓰이는 일이라서 한 번 달리면 두 시간씩 달리고 막 그러거든요.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잘하는 사람까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까지 아니고 그냥 여행 가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정도. 맞아요. 저도, 저도. 아침 루틴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침 루틴? 아침 루틴 뭐 있지? 요즘에 아내가 텃밭에서 채소들을 길러서 그런 것들을 따가지고 오면 샐러드 준비하고 빵 데우고 계란 굽고 커피 내리고 그런 데에다가도 시간을 꽤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것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회사 다닐 때는 먹는 시간을 줄여야죠. 아껴야죠. 그냥 빨리 먹어야 된다. 약간 효율적으로. 출근 전에 뭐 먹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듣던 거를 다 하나하나 좀 하면서 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쓰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시간의 가성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잘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마당에 나가서 책 한번 펼쳐보는 거 좋잖아요. 바람 부는 데에서. 마당에 있는 집이 부럽네요. 네. 나무 그림자 이렇게 막 있고 그런 데에서 책 좀 열어보는 거. 한 페이지만 열어봐도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을 1분, 10분, 1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여유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전에 이제 무려 25년 맞나요? 네. 25년. 25년간 굉장히 바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바빴죠. 네. 특히 이제 직전 회사였던 배달민족 우아한 형제들에서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캠페인들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팀원들이랑 같이 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많이들 아실만한 거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오, 그 유명한. 그걸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 네. 그 프로젝트에서 광고주 역할을 맡아서 그런 광고가 나올 수 있게끔 물칭 양면 쏟아들이고 그 캠페인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연계되는 캠페인들 이런 것들을 팀원들하고 같이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결국은 그런 배달의 민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달앱이다라는 게 판이 짜여져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일들을 쭉 같이 기획하고 실행해왔고요. 그 막 뭐 신춘문회 같은 거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광고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이어진 건데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이뻐. 이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카피를 가지고 말장난을 이어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고 물론 이건 봉진님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셔서 또 같이들 막 신난다 매달려서 배민 신추문회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런 재미있는 글짓기 캠페인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배민 치믈리에 자격시험. 맞아요. 맞아요. 책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책이 나온 걸 아시는군요. 그럼요. 치믈리에 자격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치믈리에들.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대한민국의 프라이드 치킨의 지혜를 모은 그럼 뭐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의 치킨의 지혜를 모은 금빛 반짝반짝하는 책이 있습니다. 치슐랭 가이드. 그런 책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를 관심을 가지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나는 배달의 민족이 좋아 라고 생각하게 하고 배달의 민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기획하고 실행을 해왔죠. 처음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는 지금의 우리가 아는 그런 배민이 아니고 신생 기업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한 4, 50명 정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이미 이 브랜드의 심지가 굉장히 단단했어요. 지금만큼 많은 숫자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선명하고 재미있는 브랜드로 이미 시작이 잘 되어 있었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죠. 배민은 그 회사 문화도 되게 유명하고 그런 걸 같이 이제 만들어 갔던 일원으로서 이제 한 챕터를 끝내는 시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그만하게 됐는지 계속 있어도 사실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사실 퇴사하기에 제일 힘들게 만드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는. 여기서 그냥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막 괴롭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급여가 짜거나 회사 환경이 어렵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신 것인지. 되게 운 좋게도 회사를 너무 잘 만나서 그 회사의 초기의 어떤 탄생, 탄생까지는 못 봤지만 그 회사가 작은 회사였을 때부터 성장하는 회사가 될 때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정말 멋진 사람들과 함께 같이 경험을 해왔어요. 열광하는 팬들이 있는 브랜드에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국민 브랜드로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한 대 때리고 싶은 브랜드. 약간 안티도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작은 회사, 이 회사에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서로 다 눈에 보이고 일하고 싶으면 그냥 저기 하면서 말하면 되는 그런 회사에서 막 2천 명이 넘고 지금은 사람들이 큰 회사 대기업으로 봐주잖아요. 그런 변천을 겪기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봐왔어요. 브랜드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계속 달라졌거든요.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지도가 필요했었고 사람들의 어떤 호감 같은 게 필요했었던 적도 있고 또 때로는 배달 음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배달 음식이 아니라 그냥 먹는 모든 것 먹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장보기의 모든 것 이젠 장보기도 아니고 배달할 수 있는 거 다 돼 라는 어떤 생각을 바꾸는 일들도 필요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필요의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정말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나 내가 여기 계속 있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나에게 그리고 이 회사에게 옳은 일일까라는 질문을 최근 들어서 꾸준히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불편하진 않지만 불편하지 않은 게 최선은 아닌 것 같고 나는 다시 이런 어떤 새로운 두근거림과 어떤 새로운 발전과 또 한 번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그런 불편함을 찾아가야 되는 때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조금 들었고 그 조금 든 생각이 조금씩 커져갔고 나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여시려고 하는 와중인데 좀 더 이야기를 이어 나가기 전에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마시고 있는 차가 있죠. 맥파이 앤 타이거라는 차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제작지원과 함께 보내주신 차인데요. 한 번 드셔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현미녹차. 어 맞아요. 목련현미녹차라는 차더라고요. 이렇게 차 도구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한 번 이렇게 마셔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번거로운 과정의 즐거움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물 마셔야 되면 물 마시는 것보다 이런 번거로움으로 재미있게 마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페인이 좀 약해서 커피는 거의 안 마시고 차를 좀 주로 마시거든요. 인터뷰를 오래 했지만 항상 이렇게 제가 팬인 분들을 모시거나 하면 항상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하는 리추얼이 이렇게 차를 좀 내려놓고 차를 마시고 하는 과정에서 좀 긴장이 좀 풀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긴장되거나 이럴 때 좀 차를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맥파이 앤 타이거라는 차 광고를 하게 된 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입차를 입문하게 했던 브랜드이기도 해요. 제가 그냥 어떤 차를 사야 되지 잘 모를 때 이제 검색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차를 이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브랜드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꾸준히 팬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서 차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맥파이 앤 타이거 이름도 좀 귀엽잖아요. 맥파이 앤 타이거는 까치와 호랑이가 동아시아에 좋은 차를 소개한다 라는 컨셉의 T 브랜드입니다. 차를 더 가까이 할수록 일상이 더 탄탄해진다는 믿음으로 차를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맥파이 앤 타이거는 전문 차 도구 없이도 편하게 좋은 입차들을 즐길 수 있도록 티백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데요. 처음 차의 세계에 입문해 보고 싶은 분들 일상을 단단하게 해줄 나만의 차 루틴을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 맥파이 앤 타이거의 차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어쨌든 25년 동안 이제 계속 소속이 있는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25년 만에 소속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신 건데 퇴사 후에 그러면 뭘 해야겠다 약간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퇴사를 한 건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정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고 그거보다는 내가 이 아무 문제 없는 이 시점에 너무 문제가 없어서 하지만 뭔가 지금 편안한 상태인데 편안한 상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정지 버튼을 누를까? 언제 눌러? 어떻게 눌러?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넥스트는 이 고민에는 아직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러면 딱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그냥 지금이다. 이렇게 그냥 하신 거구나. 그만하게 되면 그 다음 넥스트는 알아서 펼쳐지겠지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혹시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 75년생 네. 그럼 이제 딱 어떤 분은 50으로 치기도 하고 49으로 치기도 하고 48로 치기도 하는 48에서 50 사이 어. 그 48에서 50 사이가 됐을 때 이제 퇴사를 한다. 그러면은 아 이제 좀 쉬고 싶은가? 약간 은퇴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걸 보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진짜 좋아하는 걸 좀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어떤 거를 찾고 싶으신 거였어요? 일단 50세는 아직 너무 어리고요. 일을 그만두기에는 책에도 썼지만 120세까지 사는 시대 그렇죠. 네. 더 솔직하게는 130까지 사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조금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는 100, 100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쳐도 아직 50년도 더 남았어요. 50년이 더 남은 동안에 나는 일을 안 한다 혹은 일을 못 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막막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일이라서 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찍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몇 년 쉬다가 다시 일을 벌려요. 맞아 맞아. 네. 거의 예외 없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놀이로서 놀이라고 해서 네.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는 것보다 술 마시고 골프 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펼쳐서 그것들로 사회에 어떤 상품을 내놓고 서비스를 내놓고 메시지를 내고 누군가와 같이 또 협업을 하고 팔리고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들이 그게 더 재미있는 거거든요. 일이라는 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괴롭고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우니까 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계속 사회와 관계 맺으면서 살고 싶다. 예를 들어 책을 하나를 쓰더라도 일하는 거잖아요. 취직돼서 월급 받는 것만 일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계속 하더라도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이란 얼마나 나에게 어울리고 얼마나 내가 재미있어하는 일을 찾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일을 한다 안 한다는 고민의 영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찾고 계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좀 그동안도 열심히 탐구해왔지만 더 진지하게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런 어떤 가상의 사고 실험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평생 일 안 해도 돼. 그리고 한 3년 놀아서 지겨워졌어. 뭐 하고 싶을까? 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일로 돈이 벌리거나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풀고 싶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나를 자꾸 파고 내려간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의 사고방법과 다른 사고방법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새로운 환기인 거예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새로운 단어를 던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퇴직 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퇴직하고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더 고민하지 않고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스스로의 어떤 사고실험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먼저 자기의 일들을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사를 시작한 거였긴 했거든요. 저의 방황의 시기에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미 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용기도 나고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거 힌트도 없고 하려고 사실 요즘사를 시작했던 거라 비슷한 방식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말랑한 오피스라는 어떤 프로젝트처럼 오피스도 하고 계시잖아요. 상담소도 하시고 그게 또 그런 찾는 과정 중에 일환이었을까요? 일단 퇴사 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면 나 퇴사했어요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한 번 외쳐야 되는데 11년 동안 저 사람은 배민에 박혀있는 이게 나 퇴사했어를 한 번 크게 외치지 않으면 나 몇 년 후에도 여전히 배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사의 이야기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았고 퇴사하고 나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싶었잖아요. 퇴사하신 분들 IT 업계에서 퇴사하신 분들 보면 페이스북에 저 퇴사했습니다. 이야기 나눠요. 커피챗해요. 커피챗해요. 이런 거 올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저 나름의 오프라인 버전인 거예요. 저 퇴사했고 성수동 지나가시면 한 번 들러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성수동에서 만나는 팝업 오피스를 한 번 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한편으로는 나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콘텐츠로 고민하던 인성 상담소. 맞아. 이 유튜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그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 명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주고 이 질문이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 클립만 딱 잘라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의 오프라인 버전 레오로우 말랑한 오피스에 사람들이 와서 직접 이야기 나누고 그거를 콘텐츠로 만들면 재밌겠다. 이게 인성 상담소였던 거고 사람들이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셨어요? 거기서? 저를 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독자도 있고 팬도 있고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공간이 생기면. 명분이 생기고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따로 약속하려면 점심을 먹거나 저녁 먹고 술 한잔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아이라서 갑자기 어떤 명분 없이 누가 갑자기 만나자 그래. 왜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성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은데 인터뷰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면 이제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게 핑계가 좋아서 맞아요. 사람들이 올 때에도 부담이 없어. 인상적이었던 좀 대화가 있으셨어요? 제가 일하면서는 보통은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업계가 아닌 전혀 업계가 완전 다른 직업군도 다른 그런 분들을 만나서 고민을 듣는 거는 그것도 저한테 되게 새로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직업군이 오셨어요? 가구점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나운서도 한 분 계셨고요. 가방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고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없고 너무 다 열심히 살아 잘하고 싶고 진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더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미치고 싶어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주로 계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한 분도 안 빼고 다 이런 분들이었고 운 좋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로 여겨졌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런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모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브랜드나 마케팅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브랜딩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유가 충분히 있을 때 대중을 향해서 돈이 많이 드는 메시징을 해야 되는 게 브랜딩 이지 않을까 되게 예쁘고 세련된 어떤 체계와 모양을 갖춰야 되는 게 브랜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여유로운 일을 어떻게 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그 예쁘고 여유로운 브랜드가 남긴 결과물들의 일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브랜딩은 그렇지 않고 내 상품 내 서비스 내 브랜드를 봐주는 사람 봐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상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일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요즘사를 누가 봐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회사에 다니고 몇 년 차이고 1년 차라도 15년 차라도 요즘사를 보는구나 그러면 이 우리의 콘텐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브랜딩인 거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은 엄청 다양하고 많아요.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모습은 엄청 다양하게 많고요. 상품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대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나의 모습은 이 천 가지 만 가지 중에 어떤 거야 라는 거를 골라내는 것 그래서 그 골라낸 나의 모습과 내가 만나고 싶은 상대와 이 둘 사이에서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기 전에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너와 내가 만난다면 이렇게 서로 좋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서로를 이용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서로가 알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이제 브랜딩의 풀 버전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마지막에 가면 카피도 있고 컬러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카피를 만들고 컬러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게 그게 브랜딩이 아니거든요. 무슨 재미있는 행사를 만들고 이게 브랜딩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한데 재미있는 행사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행사가 아닌 거죠. 그런 분들께는 이런 이제 작은 브랜드에서 해야 하는 어떤 브랜딩의 근본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한테 나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우리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갈지 이거부터 고민해보자 라는 거를 질문으로 던져서 스스로 찾으실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딩을 고민하는 분들께 해드리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약간 무료로 상담받은 느낌. 맞아요. 기본적인 거를 이제 계속 헷갈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그 고민을 한 후에 만들어지는 어떤 글도 어떤 편지도 혹은 어떤 기념품도 이게 다 브랜딩인 거예요. 다 가능하다. 그것만 돼 있으면. 그렇죠. 이 고민을 하기 전에 만들었던 기념품은 그냥 열쇠고리, 그냥 머그컵, 그냥 볼펜이었는데 이 고민을 하고 나니까 볼펜이 아닌 애가 될 수도 있고요. 스티커가 아닌 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스티커라면 어떤 스티커 내용을 무엇을 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꼭 만나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퇴사를 하고 나서 또 지금 계속 또 새로운 거를 고민하고 새로운 내가 하고 싶은 거 뭘까 계속 탐구하고 이런 마인드, 이런 게 되게 저는 좀 담고 싶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아예 소갯말에도 나는 생활 탐험가다 이렇게 맨 앞에 써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이 뜻은 뭔지 좀 궁금해요. 써놓고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걸 쓰셨어요, 처음에? 저는 뭘 해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의 호기심을 해소하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보고 가보고 먹어보고 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저와의 일에 연결을 시키고 또 그런 해보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일도 한단 말이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은 내가 나쁜 경험을 했으면 아 이런 거를 하면 사람들한테 나쁜 경험을 줄 수 있구나.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했다가 저의 다음 프로젝트들을 계속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의 글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생활 탐험가라고 썼는데 탐험가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떤 지역을 탐험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탐험가라고만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고 이런 곳이 있어요라고 미지의 곳을 탐험하고 미지의 곳이라는 게 알지 못하는 곳인 거잖아요. 아직 알지 못하는 곳. 그런 것들을 지리적인 미지를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탐험가가 하는 거였다면 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어떤 생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보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 하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탐험가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보고 나의 하는 행위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의 어떤 사람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 러닝을 얻고 싶고 이거를 나의 일에도 적용하고 싶고 이것들을 좀 더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마케터이고 작가이고 어쨌든 제가 하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내 생활 탐험가를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떤 한 번 정의를 내려보신 거군요.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어떤 나의 시선과 그런 가치관을 저도 비슷한데 저도 스토리 파인더라고 했거든요. 저는 제 뜻은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영상으로 하든 글로 하든 어떤 강연으로 하든 그런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인성님은 약간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탐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그중에 하나가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도 탐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탐구하고 그게 연결돼가지고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셨었고 그때 보니까 진짜 막 열심히 편집도 하시고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뭐 산이 약간 그런 거 있죠. 인성아 뭐 산이 이런 채널이었는데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사는 행위, 뭔가의 물건의 소비를 통해서 삶의 태도나 이런 것도 배우시고 어떤 도전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어떠신지 저는 그 산다라는 행위가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과시적인 어떤 사는 행위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 혹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사는 거는 사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아껴야 되고 사는 거는 내가 마케터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고 사기를 당하는 거고 건강하지 못한 행위다라고 여기는 생각도 한 부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다는 것은 사실 사는 일의 대부분의 행위는 사는 내가 좋고 파는 이도 좋아서 서로가 흔쾌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샀다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지불한 가치 이상의 효용이 나한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효용이란 내가 당장의 갈증이나 허기를 해소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현대에서의 많은 소비는 내가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소비도 많은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소비가 이런 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비가 뒤집어 쓰고 있는 누명 소비란 과시이거나 속과 넘어가는 행위이거나 이렇다라는 거를 저는 저 나름의 다른 이야기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좋아지고 발전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하는 채널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러닝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러닝을 하게 된 것도 러닝화를 사면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러닝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까지도 운동이라는 거는 1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언제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한 서른다섯 쯤에? 안 늦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쯤 러닝을 한번 해볼까 하는 계기로 시작했는데 뭐 별거 아니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브랜딩 PT 이거를 짜다가 보여줄 만한 케이스로 애플과 나이키가 같이 만든 나이키 러닝 이걸 보여주는데 찾아 놓고 나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밌겠더라고요. 그 앱이요? 네. 그때는 아이팟 나노? 요만한 아이팟에다가 밑에 이런 송수신기 끼우고 신발에다가도 신발 충격 감지장치 같은 거를 꽂아서 신발 밑창에 요만하게 구멍 뚫어서 거기에 그런 측정기를 넣었어요. 신박하다. 측정기가 아이팟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네 한 걸음은 91cm니까 천 걸음 뛰었으니까 9.1kg네 이렇게 계산해주는 GPS도 없어. 그런 기계였어요. 워치도 없었거든요. 네, 워치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게 나온 거를 보고 신기해서 샀어요. 난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진심을 좀 더 담고 싶어라는 생각이었죠. 그냥 말로만 케이스로 글자로만 보고 내가 알려드립니다가 아니라 직접 써보고 해야지. 그래서 샀는데 처음부터 달리기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달리기를 했거든요. 제 주변에 달리기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자체가 아무도 없었고 그냥 혼자 나가서 달리기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내가 어릴 적부터 봐왔었던 이미지의 어떤 이런 것들로 그 이미지를 흉내내면서 위험합니다 이런 거. 잘 뛰는 사람들의 이미지만 보잖아요. 그 생활체육인의 이미지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미디어로. 그 잘 뛰는 사람들의 이미지만 보고 이게 익혀져 있는 채로 뛰면 100%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뛸 수 없는 포즈로 그런 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뛰어야 될지 몰라요. 20분만 뛰면 되는지 30분만 뛰면 되는지 몰라서 처음 달리기 할 때 1시간을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하면서 아 나 왜 이러지 못하나 봐 헉헉 대다가 주저앉았다가 뛰다가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될게요? 기절했죠. 다음날 막 허리 아프고 허벅지 아프고 몸살 나지. 안 뛰다가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 1년 동안 안 뛰고 아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안 뛰었구나. 1년 동안 안 뛰고 그 다음 해에 신발장에 러닝과 있는 거 보고 새 거잖아.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걸렸어요. 달리기가 습관될 때까지 처음 뛰었을 때 얼마나 못 뛰었겠어요. 근데 두 번째 뛸 때는 이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걸 아니까 두 번째 뛸 때는 살살 뛰었어요. 근데 살살 뛰니까 기록이 훨씬 좋은 거예요. 어? 살살 뛰었는데 나 에너지 많이 남고 살살 뛰었는데 기록이 이렇게 좋다고? 근데 두 개의 기록을 평균 내면 어떻겠어요? 최근 기록보다 평균이 더 낮잖아. 어? 나는 방금 살살 뛰어도 잘 뛰었는데 평균은 더 낮아? 세 번째 뛰고 싶겠죠. 세 번째 뛰면 평균을 이만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 평균이 그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게 억울하잖아. 평균을 올리고 싶어서 평균을 올리고 싶어서 세 번째 달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형부형 이게 그래프가 쌓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 그래프 쌓는 재미로 조금 조금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라는 게 풀코스 마라톤도 하고 그러니깐요. 네. 메달이 막 몇 개씩 있으시던데요. 메달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 그 메달 주는 것도 모으는 것도 재밌어서 그 하나를 샀다가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이 탐구가 시작된 거잖아요. 또 그런 사례가 또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샀다가 여기에 완전 빠져서 이제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본다든지 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좀 질러놓는 거 일단 질러놓는 거? 네. 유튜브를 해야지 유튜브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 한 5년쯤 전인가 영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을 쓰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설득도 잘 할 수 있고 사진을 잘 찍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발표를 잘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5년 전에 생각할 때 요즘 시대에는 영상을 기획하고 영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설득력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유튜브를 직접 개설을 하고 뭐라도 내보자 그러면서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마이크도 지르고 일단 장비부터 지른다? 카메라는 당시 그전에도 사진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서 카메라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도 고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삼각대 뭐 이런 것들을 아! 파이널 컷! 파이널 컷 프로 뭐 이런 거 맥사용자는 파이널 컷 아니겠습니까? 아깝잖아요.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라도 나를 할 수 있게 하는 힘 같은 거를 좀 투자로 해서 만들어주기도 해요. 너무 와닿는 게 최근에 저는 이제 브롬톤을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그전에 그냥 동네에서 타려고 저렴한 자전거를 해놨더니 몇 번 타고 별로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갖고 싶었던 게 브롬톤이었거든요. 근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아니야 이번에 그냥 한 번 사보자. 나를 위해서 이걸 하면 더 자주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그렇지. 했는데 진짜 자주 나가고 5월 내내 진짜 잘 탔거든요. 아 좋네요. 근데 물론 그 부속적인 것들도 헬멧도 사야 되고 또 가방도 사야 되고 거기에 악세사리도 점점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게 다 즐겁고 너무 그리고 나를 뭔가 더 건강하게 하는 행위니까 그게 도움을 많이 받게 돼서 안 나갈 일도 또 나가게 되고 약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요즘에 되게 와닿는 맞아요. 저는 예전에 뭐 뭘 한다 그러면 지르는 거부터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왜 저래 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권하고 있어요. 저 주변에 달리기 시작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께 집에 있는 편한 옷 아무거나가 아니라 아 정말 입고 싶은 입고 싶은 거 예쁜 러닝화 멋있는 러닝복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 세트를 갖추면 입고 싶어서라도 내가 보기에 달리는 내가 멋있어야 돼 그래야 나가게 되지 이렇게 막 후줄근하게 꼬질꼬질하게 해서 나가면 그 즐거움 그 맛이 안 나 네. 그 맛이 안 나거든요. 물론 그게 외적인 거고 본질은 아니고 본질을 즐겨야지 무슨 소리냐도 맞는 말씀인데 하지만 그런 장치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엄청 되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예쁜 러닝 모자 예쁜 선글라스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잘하고 고수들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고수들도 다 좋은 거 쓰던데 뭐 카메라 잘 다루시는 분도 다 좋은 카메라 쓰시고 뭐 러닝 잘하시는 분 자전거 달 타시는 분 다 쓰는 브랜드들 다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약간 그런 문화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를 느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러닝도 러닝을 혼자 해보면 러너들이 보이거든요. 어? 우리 동네에 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게 러닝을 하면 보여요. 맞아 맞아. 러닝을 하면서 어? 우리 동네에 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어쩌다가 10km 대회를 나가게 된다? 대회장에 지하철 탈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그 새벽에 지하철 타고 있는 지하철 내가 탁 타잖아요. 손님의 절반 이상이 다 그 대회에 나가요? 러닝을 신고 반바지 입고 이거 다 쓰고 있는 사람이 웅성웅성 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리는 역 뭐 잠실역 광화문역 뭐 이런 데 이제 딱 문이 열리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거기 있어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러닝하러 온 사람들로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에너지가 막 이렇게 넘쳐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에너지를 막 이렇게 주고 있어. 맞아 맞아. 그 분위기 속으로 내가 계단을 걸어서 탁 올라가면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런 세상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나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 대회에 참여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디 달리기 대회뿐이겠어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런 문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해보던 것만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그 사람은 세계가 요만해요. 내가 잘하고 익숙한 것만 계속한다? 요 안에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건데 물론 그게 안심이 되고 안정적이고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하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문들을 열었을 때 모르고 살았던 지금까지가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 같다 싶으시면 이것저것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해보는 게 두렵다면 일단 질러봐라. 한번 장비부터 나의 등을 떠밀어 줄 수 있어요. 물론 등을 떠밀어도 물 먹는 건 내가 먹어야지. 물가까지 끌어갈 수는 있어요. 물을 먹는 건 내가 해야 돼. 하지만 물가까지 끌어가지도 못한다면 물을 먹죠. 근데 그런 기회들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브롬톤을 사고 다른 브롬톤을 타는 친구들이 초대를 해서 한강을 최근에 달려봤거든요. 저는 이제 집이 경기도라서 경기도 이제 거기 있는 천을 항상 달리다가 끌고 이제 한강까지 가본 거예요. 그래서 한강 그 길이 너무 잘 돼 있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뷰도 너무 멋있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렇죠. 서울 사람들은 이런 뷰 보면서 달렸네. 막 이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제가 브롬톤을 타는 이유가 막 스피드를 즐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산책하듯이 좀 천천히 그리고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아 거기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그렇죠. 듣고 힘들긴 했는데 다 갔다 왔어. 어 할 수 있네? 약간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게 나랑은 되게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취미 엘리트 선수들 같은 사람들도 취미 엘리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히스토리 가지고 있어요. 저도 누가 보면 엘리트 취미가 그렇죠. 이미 막 마라톤 다 나갔고 했으니 근데 저도 같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철인삼종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브롬톤 타러 나갔다가 브롬톤으로 재밌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지나가는 사이클 보고 아 저건 얼마나 가볍고 그런 맛일까 해서 한번 타보다가 점점 어 끓여있게 어 이거 해보니 재미있네 하고 사이클 타다가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철인 나가고 막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론 모든 브롬톤이 철인삼종까지 가진 않지만 철인삼종에 가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시작은 시작은 취미부터 시작을 해요. 가벼운 취미부터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지금의 제 탐구 주제는 약간 그런 건데 처음에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런 계속 어떤 걸 탐구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좀 잃지 않으면 저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제 요즘의 고민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 채널이 요즘 것들의 사생활인데 저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이걸 한 지 꽤 됐으니까 근데 나는 이걸 사실 나이만이 아니라 요즘 것들이라는 건 어떤 마인드적인 건데 그럼 내가 늙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걸 생각할 때 약간 그런 어떤 호기심 어떤 탐구심 이런 걸 계속 잃지 않고 싶다. 근데 벌써부터 약간 이미 익숙한 것은 좀 재미가 없어지고 약간 좀 무기력해지는 시기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 그런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호기심은 일종의 재능 재능인가요? 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긴 하죠. 궁금하다. 알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열어보고 싶다. 그런 거 하면 전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은 재능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능은 없지만 되게 호기심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고 호기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호기심으로 재미있어 보는 경험 호기심의 성공 경험 같은 것들을 몇 가지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저는 재미와 흥미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걸 견디고 이겨내는 힘은 정말 짧게 쓸 수 있는 힘이지 길게 쓸 수 있는 지속력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속력은 좋아하는 데에서 와요. 그래서 좋아하는 힘을 써야 되는 거고 좋아하는 힘이란 내가 했더니 잘 돼. 했더니 보상이 와. 했더니 즐거워. 먹었더니 맛있어. 이런 게 좋아하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마찬가지로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뭘 열어봤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뭘 해봤는데 어? 좋았다. 이게 몇 가지 여러 개가 반복이 돼야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작은 호기심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그럼 요것도 한번 열어볼까? 그럼 저것도 한번 열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나는 호기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무엇도 이렇게 갑자기 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호기심을 그래서 억지로 가지고 이겨내면서 그냥 고생만 하고 등산 재밌돼서 등산 한번 가봤는데 고생만 하고 재미지 않았어. 아 역시 나는 살던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쉬운 것부터 해보는 것도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저 멋진 사람처럼 하고 싶어 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도전을 하면 당연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좌절하고 아 그럼 나는 못하나 보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다시 할 때는 약간 좀 더 쉽게 했을 때 저는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소하고 작은 호기심들을 채워보고 그런 것들이 즐겁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로 시작을 하나를 하게 되면 내가 활동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장벽이 낮아져요. 그래서 서핑도 하고 수영도 배우게 되고 러닝을 하다 보면 또 트레일러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산으로 올라가면 트레일러닝이거든요. 이게 또 되게 다른 맛이 있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덜 힘들기도 해요. 올라갈 때는 좀 못 뛰거든요. 올라갈 때 빠르게 걸어서 올라가고 평지를 뛰고 내리막은 떨어지듯이 쭈루룩 미끄러져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그때는 내려올 때는 내가 폐를 쉴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이 돼서 트레일러닝은 굉장히 재미있고 캠핑도 또 연결되는 취미로 캠핑도 하게 되는데 캠핑도 하면 이제 작은 텐트에서 시작을 했다가 겨울 동계 캠핑 까지 가기도 하고 동계 캠핑 가면 몇 달 동안 텐트를 세워놓거든요. 텐트 안이 거의 집처럼 세요. 그 집 안에서 난로 연통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타닥타닥 소리 들으면서 침낭에서 잠 자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오두막에 대한 루망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집 말고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집을 나답고 편리하고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지어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들이 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꿈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런 집을 지으려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공간에 어떻게 있을 때 난 집 안에서 뭘 할 때 좋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죠. 남들이 어떤 너를 위한 좋은 집 지어줄 수가 없어요. 건축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고 그 선생님이 잘 지어줄 수가 없거든요. 훌륭하신 분이라면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집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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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릴 때 나다운 집이 지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건축에 대한 책들도 좋아하고 실제로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가구 만드는 것도 가구를 만드는 걸 취미로 하고 있었다면 좀 거짓말 같은데 목공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목공으로 어설픈 것들 스스로 만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집 짓는 거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건축학교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건축학교에 입교하는 사람들끼리 작은 집을 농막이에요. 여섯 평짜리 농막 한 채를 짓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 입학해서 집을 한 채를 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 쓰는 방법 전기톱이라든지 드라이버 드릴 다양한 그런 다 배우는 거네요. 바닥에 마루 치는 것도 했었어요. 타일도 할 거고 그렇죠. 타일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깊이는 아니지만 집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과정 미장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한 번씩 다 해보고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한 채의 집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나올 수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러닝에서 시작해서 뭔가 손 안 대본 그 분야가 없는데요. 아니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열 가지 이식 가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이거랑 겹치지 않는 이식 가지도 나올 거고 세상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는 이유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보가 된다는 것은 세계가 넓어진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삶에 있어서 새로운 초보자로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또 최근에 또 그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퇴사자 무직자로서 그 잡파인더로서의 초보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일단 멈춤을 하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시간 내가 처분하지 않으면 스스로 처분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하나 우울증 비슷하게 오기도 하고 주어진 일이 항상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그럼 처음에 소개했던 그런 여유를 갖는 시간 시간 여유를 갖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셨겠네요. 그렇죠. 그거 연습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갑자기 시간 갑자기 부어준다고 그 시간 알차게 쓸 수가 없어요. 알차게 써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강박인데 시간을 힘들지 않게 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어떤 조바심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시간을 쓰면서 스스로 좀 느끼고 익히게 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그날 그날 주어진 시간 동안 충실하게 보내면 좋을 시간 이런 반복되는 리추얼의 시간이 있고 어떤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시간 동안은 내가 백지와 같아서 무엇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내가 정할 수 있는 배우고 싶었던 무엇을 배운다던가 만나고 싶었던 누군가를 만난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차근차근 가지는 것들이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되는데 시간 효율을 따지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깝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싱크대를 깨끗하게 닦고 있는 게 시간이 아까워. 근데 그 시간 아껴서 뭐 할 건데? 이 시간 동안을 내가 충실하게 시간을 써서 한 땀 한 땀 썼을 때 그때 내가 나머지의 시간을 더 충실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기반 같은 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거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일정 시간은 여기에다가 아예 할애해두고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마음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인성님과의 대화 여기까지이고요. 댓글로 마음이 늙지 않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레퍼런스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님이 가져온 도구들은 요즘사의 지속하는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요.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만나뵙도록 하고 인성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 하고 여기 카메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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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